네,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.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유출부 32가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세 번째인가요? 정말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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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격이 매서운데요? 됐습니다! 1, 2단을 꿰뚫는 안타! 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아 2루 돌아서 3루까지 자 자 윤민진 선수 쳤습니다 3루수 자 3루 주자는 못 들어왔구요 1루 성공 그러나 쳤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된 공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성공 이번엔 1루 아웃 쳤습니다 아 키를 넘기는 않다 자 타자주자 2루 돌아서 어 3루까지 가나요? 3루까지 자 3루에서 여유있게 인진으로 돌아가는 쳤습니다 3루수 잠깐 터듣는 아고 위치 못찾았어요 아 거든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루 주자 한번 보고 1루 1루 아웃 홈 아 홈에 던지지 못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단지입니다 아 주자 뛰었고 중변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3루까지 두번째 타자주 일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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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걸려줬네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포밍 포밍 탔습니다 3루수 잡아서 일루로 길게 일루에서 여유있게 아웃 3루까지 뛰었어요 3루에선 3루에서도 아웃 2루 1루 2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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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홈 2점 추가하는 과일담 따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 백기 홈 홈 tr 포스 못일어내고 있고요 2루 4번 서잔데요 쳤습니다 좌익수 답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홈으로 악송구가 되면서 자 2루 주자 홈 3루 돌아서 2루 주자까지 홈에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으면서 3루 주자 그사이 택업 3루 주자 홈 3점도 추가는 과일 담당 그냥 2리트 2리트 2리트가 스트라이크 번질 줄 안주기 때문에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오 잡아 아 놓쳤네요 이격수 탈아야 잘 쳤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3루수 놓치는 다 쳤습니다 좌익수 낙구 지점을 잘못 판단했어요 공은 패스까지 굴러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심지영 선수 오늘 단타 없이 네번째 타석 중견수 자리 잡았구요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에서 아 홈에서 점수가 인정이 되면서 홀드게임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1루 3루 2루 탑 2루 1루 2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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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